엄마랑 지금 잠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저희 할머니가 말씀을 하신 거는. 그냥 딱 진짜 그대로예요. 얘기를 하고 어차피 같은 질문이고 같은 내용인데 엄마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의 변덕이 있다라고 할머니들은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. 지금 저희 어른들은 이게 어떤 변덕을 얘기를 하면요. 생각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갔다가 생각에 변수가 좀 많게 지금 비춰지는 게 있어요. 그리고 엄마랑 대주님은 진짜 안 맞는 건 사실이에요. 이건 너무 팩트고 뭐가 맞아서 여태까지 살았냐라고 하면은 맞아서 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식 때문에 살았다라고 밖에 어른들이 말씀을 안 하세요.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느 신땅이든지 간에 이혼을 해라라고 말을 하는 신땅은 없어요. 왜냐하면 원부부고 또 자손이 있고 근데 엄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자손이 일단 자손이 곁을 떠나고 이제 둘만 남았을 때는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또 시기상으로도 맞아야지 이게 또 원활하게 또 갈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사실 올해 대주님이 수가 안 좋아요. 올해. 그래서 어느 정도로 안 좋냐면은 내 부모도 떠나라고 하는 수고 내 자손도 떠나라고 하는 수고 당연히 내 와이프도 떠나라는 수예요. 올 수가. 그리고 몸 수도 안 좋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올해 대주님은 말 그대로 내가 죽을 자리 쉽게 말하면은 내 관자리를 파고 들어가서 누워라라고 할 정도로 올 수전이 정말로 안 좋거든요. 대주님이. 근데 엄마 같은 경우에는 삼재는 삼재라고 치지만 엄마한테도 사실은 좋은 수의 운세는 또 아니에요. 근데 대주님은 언제부터 안 좋았냐. 이제 작년 수부터 바람이 많이 치면서 대주님이 안 좋았을 거예요. 그리고 엄마는 3년, 4년, 5년, 6년 어떻게 보고 있으면은 6, 7년 전부터 사실은 좋았다가 나빴다가가 반복이 좀 많았을 거다라고 어른들이 표현을 하시거든요. 그리고 먹고 사는 궁으로 놓고 보자면은 사실은 엄마 재주가 훨씬 더 좋다 그래요. 대주님보다는. 그래서 사는 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었어도 했었을 거다라고 어른들이 표현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엄마가 없었으면은 이 집은 망했다 그래요. 아니에요. 엄마가 끌고 온 거지 사실은 대주님이 끌고 왔다라고 보여지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아마 엄마가 더 힘들어요. 이제 정말로 나는 이제 자식도 다 키웠고 할 만큼 했다. 내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 할 만큼도 다 했고 그러니까 나 좀 이제 나다오. 딱 지금 그 마음밖에 없어요. 내가 지금 너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내가 말 그대로 시집 와서 내가 지금 이쪽 집에 시집 와서 아들도 낳았어. 키워도 낳았어. 먹여도 살렸어. 그리고 집도 이만큼 해놨어. 내가 뭘 더 하니? 지금 엄마를 놓고 보면은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번외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. 혹시 만나셨던 분 있으세요? 만났던 분? 응. 사람. 저희 아저씨가 첫 남자야. 그리고 나서 다른 분을 만나신. 그래서 뭐 그 사람 때문에 이런 부분을. 그런 건 전혀 없어요.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가 저랑 이제 밖에서 잠깐 저 이제 말하고 하는 거 들으셨잖아요. 제 성격도 좀 직설적인 편이고 그런데 이렇게 촬영을 할 때는 그래도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을 생각해서 어른들이 말을 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. 저희 집 신령님들이 좀 많이 깐깐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대준님도 사실은 잘하고 이 세상 살아왔다고 어른들이 편들고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. 엄마가 분명히 고생하게 보여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 아니었으면 이 집안은 이미 망했어요. 분명히 그냥 쉽게 말하면 길거리에 앉았다 그래요. 그런데 엄마가 이만큼 했었던 것도 사실이고 사실은 너무 많이 사랑해서 이 대준님하고 살았다 소리도 하지를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마를 비춰봤더니 사람이 보였었던 건 있어요.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남자 때문에 이 남자가 너무 좋아서 이런 거랑은 전혀 별개고 그냥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. 그리고 그냥 밥을 한 끼를 먹어도 좀 편안하게 한 끼를 먹고 싶었고 그냥 내가 뭔가 이 남자랑 뭔가를 하고 싶은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심적으로 그냥 이제 좀 기대고 싶었다라는 마음도 컸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엄마를 이해 못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사실은 조금만 더 이제 좀 이렇게 좀 잘 갔었으면 하는 마음에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어차피 두 분은 사실은 같이 살기는 힘들어요. 어떻게 보고 있으면 엄마가 자식 놓고 갈라 그랬다 그래요. 그냥 그냥 말 그대로 내 할 일 해줬으니 그때부터도 이미 나는 그냥 가려고 했다라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그리고 엄마도 너무 애쓰면서 살았고 근데 이제 그 시간에 말 그대로 내 자식 보면서 그냥 좀 달래고 어르고 살았다가 그냥 이만큼 오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여기서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근데 이미 부부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대화도 잘 안 돼요. 대주님하고 아예 그러니까 소통도 잘 안 되고 뭔가를 좀 엄마도 노력을 했다라고 하시거든요. 그래도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대주님은 그냥 그것마저도 단절이고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엄마가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냉정하게 엄마만 놓고 봐서 이 대주님만 놓고 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내가 뭐 이제 무조건 하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좀 이 관계를 유지를 하고 가시기에는 부부관계를 유지를 하고 가시기에는 좀 힘이 들겠다라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네요.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언제쯤 끝날까요 라고 하면 사실 정말 얼마 안 돼서 끝나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 생각은 아들이 내년 10월쯤 결혼을 해요.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 안 돼서 그냥 정리를 하시겠다라고 할 것 같아요. 엄마가. 근데 그게 길어야 2년 정도밖에 안 남게끔 어른들이 비춰져요. 그래서 만약에 이 사이가 이 부부의 관계가 완전히 마무리를 치겠다라고 하면은 아마 내년부터 엄마는 그냥 밀어붙이실 것 같아요. 엄마가 본인이 그렇게 해서 밀어붙이실 것 같고 그 후년에 끝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만약에 이제 이 대주님하고 뭐 이런 저런 좀 이런 게 좀 싸움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시끄럽게 지금 들어오고 만약에 이게 조금 길어진다 그러면은 그 다음 해까지 가실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좀 많이 지치고 가실 수도 있겠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. 근데 이제 엄마의 아홉수가 들어올 때 그 전까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크게 스트레스 없이 가시겠지만 그때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아마 엄마가 본인이 좀 많이 힘드실 수도 있겠다라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세요. 이 대주님이 그냥 끝내실 것 같지가 않아요. 이상하게 자꾸만. 그래서 조금 길게 싸움이 갈 수도 있겠다라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네요. 근데 그거는 엄마한테 마음을 좀 돌려보세요라고 말을 못 할 것 같아요. 저희 할머니들도. 마음이 너무 다쳤어요. 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두 분의 사이는 이미 진작에도 끝났고 그리고 엄마도 애정으로 살아온 관계도 아니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의 문제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미 본인이 살면서 이 마음의 상처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다라고 어른들이 표현을 하세요. 그래서 하지 말라고도 하라고도 못하겠구나라고 어른들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엄마가 또 이제 내 스스로 어떻게 보고 있으면은 이만큼의 식구의 살림도 꾸려놨는데 나 하나 먹고 사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느냐라고 지금 들어오시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뭐 하고 계시는 일도 있으시잖아요. 엄마가. 이거를 늘려서 가라고 어른들이 표현을 하질 않으세요. 그래서 지금 앞으로 4, 5년 정도는 그냥 갖고 있는 걸 유지를 하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엄마가 60고개가 넘어가고 나서 그때 늘리고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다라고 어른들이 표현을 하시거든요. 그때까지는 이 장사라든지 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리지는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. 그냥 하던 대로. 네 늘리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없고 뭘 바꾸거나 변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최대한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. 그렇게 해서 그냥 유지를 하고 갈 수 있는 걸로 지금은 하나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. 원래 두 개 있는데 하나가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지금 일 년 안 돼서 접었어요. 네.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. 네. 지금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리고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더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지금 있는 것만 유지를 하고 가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근데 두 개를 하지 않으면 이게 유지가 안 돼. 뭐 대출 같은 거. 저희 아저씨가 아예 백수예요. 네. 백수이기 때문에 놀고 있으면 그나마 보증금 같은 걸 다 까마워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지금 하던 거 없앤 건 그 보증금으로는 그냥 2년이고 뭐 더 해야지 아파트 대출금 갖고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은. 그럼 취직을 할까요? 누가요? 저요? 그럼 하고 계시는 거는. 그 친구가 오래 친구인데 친구가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인수를 할 거예요. 그러면은 아예 장사를 접으시고 그러면은 지금 하나 있는 거를 그럼 친구한테 넘기고 넘길 거예요. 아예 다 그냥 장사를 정리를 하고 그냥 일을 하시는 쪽으로 그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어요. 지금 뭔가를 늘려서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라면은 아예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어요. 지금 현재로서는. 그리고 나서 차라리 한 6, 7년 정도 그냥 이제 일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내 거를 하면서 움직이시는 게 엄마한테는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어요. 지금은 절대로 늘려서 할 수는 없어요. 근데 이 나이에 어디 취직할 데도 없어요. 왜 없어요? 하려면 할 수 있죠. 엄마는 진짜 미안한데요. 어디다가 나도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는 엄마는 해요.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 대준님은 안 돼요. 지금 거의 몇 년째 백수예요. 안 돼요. 그럴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여기서 뭔가를 하시잖아요. 오히려 사고 쳐요. 여기서 뭔가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집은 엄마 없었으면은 이미 끝났어요. 이미 애진력이 그냥 끝나버렸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엄마의 수도 늘려서 뭔가를 하자, 장사를 하자, 뭔가를 더 하자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. 만약에 뭔가를 늘리자라고 하면은 안 돼요. 절대로 하지 마세요. 라고 말릴 수에 어떻게 그거를 해서 유지를 하게끔 하겠어요. 내가 운이라도 좋으면은 당연히 밀어붙일 수가 있겠죠.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. 지금 현재로서는.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. 차라리 정리를 하고 그냥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. 엄마 살라 가고 엄마가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해요. 여기서 만약에 새롭게 뭔가를 또 한다라고 하거나 늘려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른들은 말려요.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. 근데 때가 아니라고 할 때는 그냥 내려놓고 가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아요. 그때는. 절대로 죽이지 않아요. 엄마는 어디서 말 그대로 저 무인도에다가 엄마 혼자 갖다 떨어뜨려놔도 엄만 살아요. 어떻게 해서든 살아요. 그치만 이 대준님은 엄마가 평생 그냥 안고 가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. 그래서 엄마 마음을 이해를 하는 거고. 근데 지금은 차라리 정리를 하고 조금 힘들어도 좀 아끼면서 가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. 그리고 말씀 드렸듯이 이 대준님 지금 수가 원치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리고 다 떠나라는 수들하고도 말씀 드렸잖아요. 그리고 엄마가 이제 상담 전에 물어보셨던 게 있으시잖아요. 시어머니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게 들어오는 것도 맞아요. 근데 어떻게 보고 있으면은 이 상황이 연세가 많다라면은 많은 것도 맞고 하신데 지금 우리가 놓고 봤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연세는 아니시거든요. 그냥 근데 이 어머니를 봤었을 때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에도 조금 어려운 게 솔직히 무당은 나쁜 얘기는 좀 많이 걸르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말을 뱉고 나면은 좀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고 좀 안 좋다라는 말은 좀 틀렸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은 진짜 좀 크거든요. 근데 이 어머니를 봤었을 때 사실은 좀 흐리게 들어와요. 지금 너무 안 좋아요.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올해를 잘 넘기실 수 있을까 하는 이 걱정들이 대준님한테도 비춰지고 어머님한테도 좀 비춰져요. 두 분 다요? 아니요. 이 대준님을 봤었을 때도 내 부모가 떠나라는 게 너무나도 이렇게 좀 들어오고 시어머니를 또 들여다보니 시어머니도 올해를 좀 잘 넘길 수 있을까 좀 이런 걱정들이 좀 많이 들어와요. 그래서 사실 좋지는 못해요. 좋지는 못하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엄마 여기 들어와서 앉으셨을 때 사실은 먼저 여쭤보려고 했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이 집에 상문이 들기 때문에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엄마가 먼저 좀 봐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본 거거든요. 근데 좀 많이 안 좋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이 대준님하고 엄마의 관계도 더 부딪힐 수밖에 없을 거고 엄마 마음이 더 다칠 수밖에 없다. 지금 어른들이 그래요. 그래서 이 대준님도 시기가 안 좋고 시어머니도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엄마도 지금 사실은 악삼제에 들어서 별로 좋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고 있으면 집안이 솔직히 말하면 다 시끄러워요. 그래서 원래는 아들도 이제 결혼을 이제 내년에 하신다라고 했잖아요. 사실은 미뤘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. 근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엄마가 버티기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이 부분은 만약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이제 못 넘기고 가셨다라고 하면은 다른 건 몰라도 그냥 이제 마음에 그냥 이제 아들도 있고 하니까 자손도 있고 하니까 자손 생각해서 좀 이 시댁 어른들은 진옥에서 기름 좀 갈라주세요. 그렇게 해드리고 아들도 좀 잘 장가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사실 더 좋으실 것 같아요. 진옥. 진옥이라고 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천도제예요. 그래서 이 대준님 시어머니고 어찌됐든 간에 아이한테는 할머니잖아요. 그래서 이 집 어른들 좀 기름 갈라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. 어디서? 그거는 말 그대로 굿이에요. 근데 이렇게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가서 할 수 있는 거고 좀 큰일이기는 한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드님 장가를 보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은? 네. 그렇게는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천도제 굿을? 네.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이상하게 좀 많이 안 좋게 들어와서 아직 살아계시는데 원래 그런 얘기를 하질 않거든요. 근데 만약에라도 이 어머니가 자손 결혼 전에 혹시라도 가시게 된다고 하면은 꼭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. 지금 어른들이 그래요. 저희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시동생이 해수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 4, 5년 전에 한 달 새로 가셨는데 그게 또 상문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저희 아저씨 네. 맞아요. 그래서 사실 다 안 좋은데 특히나 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먼저 해드리는 게 맞아요. 원래는 시아버지가 가셨기 때문에 먼저 해드리는 게 좋은데 엄마한테 그 짐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. 만에 하나라도 사실은 원래 먼저 풀어드리는 게 맞아요. 그리고 나서 를 생각하는 게 원래는 맞는데 어머니가 좀 많이 위독해 보이셔서 사실은 원 시아버지랑 먼저 해드리는 게 순서는 맞죠. 근데 이제 만약에 아드님 결혼 전에 이 상문이 좀 많이 세게 비춰지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해드리고 장가를 보내는 게 아마 더 좋을 거예요. 할머니가 만약에 먼저 아드님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시면 만약에라도 그렇게 가신다고 하면 꼭 좀 해주세요. 그게 좋으실 것 같아요. 네, 자손한테도 그렇고 이제 어디를 봐도 그게 맞아요. 아시겠죠? 마음이 좀 무겁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? 장사는 그러면 하지 안 하는 게 낫고 차라리 취직하는 게 낫고 네, 차라리 그게 훨씬 더 나아요. 제 건강이나 저희 아저씨 건강은? 대준님은 건강 쪽으로도 그렇고 좋은 수가 아니에요. 건강한데? 원래 부정맥이 있긴 한데 절대로 좋은 수 아니에요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준님도 지금 현재로서는 절대로 좋지는 않아요. 그래서 내 건강 잘 챙기고 넘어가셔야 되겠지만 오히려 엄마 쪽으로도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. 그런데 지금 현재 심각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없어요. 엄마를 봤었을 때. 그런데 엄마는 그럴 것 같아요. 이 대준님하고 정리가 다 되고 혼자 있다 그러면 나 이제 살 것 같아. 그러실 것 같아요. 난 이제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난 이제 신경 쓸 것도 없고 아, 이래서 난 이제 좀 살 것 같아요. 엄마가 그러실 것 같아요. 지금 건강상으로 문제가 들어오시는 거는 없어요. 그런데 이 대준님은 건강상으로도 분명히 칠하는 수는 맞아요. 그래서 보여지는 거랑 들여다보는 거랑은 틀려요.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까지도 본다라고 하면 이 대준님은 당장에 내일 죽을 정도로 아파요가 아니라 내 건강이 계속 좀 나빠지고 있는 상황으로 비춰져요. 술을 워낙 많이 먹으니까. 어쩔 수가 없어요.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? 글쎄 뭐 거의 다 본 것 같긴 한데 근데 만약에 2년 정도 장사를 꼭 해야 된다면 꼭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제가 배운 게 그거라 아마 다른 데 지금 취직하기도 막 그렇고 만약에 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를 넘기고 새롭게 만약에 한다라고 하시면 최소한 그러면은 엄마 사주라도 좀 풀고 하세요. 삼재라도 좀 풀고 하세요. 어떻게 풀어요? 그냥 삼재풀이 치성이라도 드리고 하세요. 최소한. 그 정도로 지금 뭐 하자라고 하는 수가 아니에요. 안 좋은 거라도 좀 풀어내고 그리고 나서 장사를 하세요. 근데 둘 다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쵸. 안 되죠. 보증금 받은 거 그냥 몇 천이 날아가고 그쵸. 안 되죠. 안 되고 이 대주님의 움직이기껏 만드느니 차라리 엄마 밖으로 나가서 움직이게 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. 어쩔 수가 없어요. 이 대주님은 아무리 봐도 나가서 지금 동벌자를 밀어넣어도 이 대주님이 안 가요.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. 그러니 엄마 속에 터지지. 엄마를 차라리 살려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맞아요.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수에 뭔가를 하자라고 해서 제대로 갈 수가 없으니 최소한 나한테 안 좋은 거라도 좀 풀어내고 그리고 나서 장사를 다시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것도 안 돼. 솔직히 말하면 그거 말고도 그냥 차라리 좀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열어드리고 싶은데 그것보다는 내 거를 꼭 해야겠어요. 라고 한다 그러면은 꼭 그렇게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지 엄마가 그래도 손해를 좀 안 보고 가시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은 바로 한다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. 엄마가 또 잘못하면은 또 돈만 또 날릴 가능성이 너무 크게 들어와요. 아시겠죠? 그것만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? 그 혹시 뭐 재개발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그거는 주소를 저한테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아 그래요? 네. 네. 네.